난 게임 개발 못하는 게임 개발자가 제일 싫어 우리 주인 나으리가 또 용천 지랄을 시작했다 이러면 내가 신경질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면 얘기가 안 되잖아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사실 선배님이 저를 부르신 건데요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왜 요즘 들어 한 번씩 코가 미친 듯이 예민해지는 거냐고요 자꾸 기절하고 찝찝한 콩도 자꾸 화면 내지 마십시오 가라앉히십시오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자치가 세상에 또 처음밖에 없네